야, 너나 본 적 있지? 아, 잠깐 저거 헬멧! 근데 내 방에 있던 헬멧도 못 봤어? 아, 그거! 헬멧은 왜 팔아! 아, 왜? 내일 내 헬멧 꼭 가져. 알았어! 내 헬멧도 안 가져오냐? 꼭 딱, 가면 읽어봐. 교실이 콕 내 여드름 같다.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, 아주. 힘내세요.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랄 거예요. 참! 또 뇌물? 선물! 생일 축하해. 주제 파악도 못하니? 못. 생. 겨. 서. 생긴 건 멋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아니야. 못생긴 게 내 잘못도 아닌데.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건데. 미안해. 자리 없으면 앉아. 설마. 나 임주경 말만 들을 건데? 뭐? 네 말만 들을게? 품풀이는 뭐든 나한테 얼마든지 받아줄게. 근데 임주경한테 장난치지 마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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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러지 마! 너 이쪽! 너 저쪽! 가자! 나 이쪽!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. 내 생활 지켜주는 수호신이. 왠지경 좋아하냐? 그러니 넌 왜 이렇게 주변에서 얼쩡거리는데? 안성준! 자부 없더라고!